지금 제가 준비해온 사주가 있거든요. 왠지 이분의 사주는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여자요? 네 여자입니다. 시작할게요. 헌야다 구입으십시다의 천지웅군이로 몸에다가도 다 가를 대라는 사주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예순이 179월 15일생인데 사실상 부모 덕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자수성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수성과를 했는데 여기 나기는 몸이 건강도 안 좋았는데 건강을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일은 저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만인간 앞에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많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 그러면 뭐 연예인 쪽으로 갔다 나온다고 하면 뭐 배우 쪽인가 연예인 쪽으로 나와 이 사람은. 근데 말하자면 배우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무슨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는데 두 가지 저기 이 사람은 직업을 갖고 살라는 사람인데 뭐 무대에 서서도 하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내가 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 봉사활동을. 또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업을 또 닦고 사실상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우리네 같은 무당이 사주야. 그렇게 다 연예인들은 다 그렇다라잖아. 끼가 있다라잖아.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보기에는 이 사람은 뭐 이 저기 연예계통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도 갖다 많이도 날렸는데 지금 이제 예순일곱이다가 보니까 조금 예전 같지 않고 조금 이제 이렇게 지금 깔아앉았다고 볼까. 그러는데 여지껏 쌓아온 탑은 있기 때문에 이 탑은 갖다 여기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건강이 이렇게 안 좋다고 그래. 여기서 나오는 건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고 여지껏 본인이 열심히 한 번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건강을 챙길 때가 됐다 이러네. 남으로 해서도 이 사람은 참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야. 남 때문에 마음 저기 많이 울고 내 금전도 갖다 벌었던 금전도 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애처롭다.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재물에 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쉽게 해서 남편 덕은 없어. 남편 덕은 없어. 남편 덕 자식 덕은 없다. 솔직히 이 사람은. 연예인 쪽으로 갖다 있는 사람으로 나와? 네. 연예인 맞습니다. 누군데?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고생은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일을 키워 세운 것도 많아. 이 사람이. 그러는데 지금 내 명예를 갖다가 계속 얻어서 왔는데 이거를 계속 복귀를 해야지 되겠다는 이런 저기가 나오는데 여기 할머니들이. 안 됐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동기관 형제들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발벗고 나서 다 헤어지는 사람이고 아랫도 빼서 웃도 메고 윗도 빼서 아랫도 메고 희생양으로 여쭙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자기 더불어서 지금 자기 인생은 사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와. 누군데? 가수이자 방송인 혜은이입니다. 혜은이가 67이야? 네. 그렇게 나이 먹었어? 네. 나는 50대 같아. 재물은 5는 많은데 남편 덕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본인의 명예를 얻어서 이제 본인을 위해서 좀 살라고 그래.